안녕하십니까 버둥버둥입니다 오랜만에 뵙지요 오늘은 자우림의 애인발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바보같다 생각했어 날씬한 몸까지는 C코드 D7 G7 여기서 중요해요 마름몹 따라따라따 할 때 C 이런식으로 들어갑니다 싱코로 살짝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여기 풀어지는 부분은 Eb 사람들은 나를 몰라 이렇게 들어가면 Fm Fm는 좀 F에서 너무 헷갈리니까 이게 손가락이 바뀌어야지 넘어갈거에요 그리고 A7 이렇게 하고 나머지 코드는 다 아시는 코드일거에요 아마 Fm, Eb, Db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트로크는 칼립소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딴따넛, 업따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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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따넛 이런식으로 오래 참 됩니다 딴따넛, 업따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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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따넛 바보같다 생각했어 너를 한번 봤을 땐 멍청한 눈, 헝클어진 머리, 마른 몸 착하다고 생각했어 너를 두번 봤을 땐 상냥한 눈, 귀여운 머리, 날씬한 몸 사람들은 너를 몰라 안경 넘어 진실을 봐 어린숙한 모습이야 천사같은 내 영혼은 나밖에는 아무도 모를거야 지금까지 자우림의 애인발견이었습니다 연습 많이 하세요 또 올릴게요